하나, 둘, 셋! 너무 귀여운데? 대형이니까? 아, 제대로 놀랬는데? 귀여워! 정말 끝내드리니까 귀 너무 막났네? 정치전 저는 인간의pling, 심상해서, 지금 달려와서, 자 하나, 둘, 셋! 자 하나, 둘, 셋! 하나 둘 셋 놀란다 첫 번째 다행이다 첫 번째 다행이다 내가 놀랐잖아 지금 나 참았어 나 참았다 나 참았다고 하나 둘 셋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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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슈아 슈아 여자 헤맬보신 지금 달려와 스위처스에 컴백으로 윙소 슈아 다같이 놀라는 걸로 하나 찍어도 되냐고 약간 티저나 재밌는 영상으로 나중에 쓸 수 있게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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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맛이 뭐야. 야 맛. 신동이 형. 아 신동이 형 이기고 싶어. 최선을 다했다. 최선을 다했지. 그럼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. 하나 둘 셋.